안녕하세요. 그거 괜찮다. 뭐요? 하늘색? 이거요. 이쁘다. 그거야, 저기. 아줌마. 누가 입었을까, 안 돼요? 사모님 입었을까? 사모님 입을 거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? 그 봐. 안 되시고 디자인이 괜찮은 건데. 네. 안 될 것 같아. 원래 아웃렛이 사이즈가 빨리 빠지잖아요. 그럼요. 네. 이거 한 번 입고 나와보세요. 되게 디자인이잖아요. 한 판 하고. 한 번 입고 있어요. 이야, 옷들이 이쁜 옷들이 많은데. 맞는 사이즈가 없다는 게 참. 짜네, 짜네. 이런 거. 음. 음. 아유. 어떻게. 괜찮은지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이게 마음에 든가 봐. 되게 시원하거든요. 이거는. 예뻐. 응. 하늘하늘하고. 어? 신발로가 딱 오이는데? 신발로가 딱 오이는데? 신발로가 딱 오이는데 고객님? 방은 이쪽에. 오, 성공. 예뻐, 예뻐. 됐어. 득템. 개장만 딱 입으시죠? 개장이 좀 긴 개장. 내가 봐서는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. 아이, 그거 선생님. 에? 어, 선생님. 내가 봐서는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. 그냥. 아니, 그거 선생님. 어, 선생님. 내가 봐서는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. 그냥. 아까 바지 입은 게 훨씬 낫어. 아니. 오멘. 아니, 조금만. 내가 무서워서 못 보겠어. 좋은 옷들이,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위에 옷을 못 입고 있어. 아니, 갈 일이, 갈 일이 조금만 하면 얼마나 좋아. 아, 뭔가 자극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 말 하면 뭐.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 거. 응, 답이 안 나오는 말을. преступ hosted by Jamie Taylor Lial. Eine 재생 è 천 Road hot Basia. 근데 I had died, 그cover을 가야め shelf있어. moved. 질병이ART. eston혁이 taking다. ancora 되는 거. 그래서 생각이 너무 세ениGERان이 따뜻하게 beaconеюсь. Side cartridge 속에 Spritz,